원장님께서, 박종원장님께서 어제 부산 편의점을 보고 너무 흥부해 계세요. 너무 좋다고요. 그런데 참 안 돼 계시겠네요.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네. 우리 이재명 당대표 침평장, 찬성표와 나누고 한 10일 동안 꿈을 했었는데 오늘은 충분히 즐기셔서 뵙니다. 오늘 여러분 공부하는 얼마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기분 나쁜 얘기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즐기로 오셨습니다. 즐길 준비되셨죠? 네. 오늘 하루는 우리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 당황동주들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박지원이라고 하는 시대의 걸취한 인사를 만나서 우리한테 희망의 노래를 함께 얘기할 수 있구나. 오늘 이후 여러분들은 내년 4월 10일 총선까지 복 맞고 지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즐기시면 되셨죠? 네. 축제 끊지 마시고요. 제가 이기를 하는 여러분은 민주당 외쳐주시고요. 어깨 한번 부산 외쳐주시고 하겠습니다. 이 목소리를 용산에서 술먹고 계실 아 석경 여동이 들고 있을 겁니다. 하하하하하하 자 이기는! 민주당! 오케이! 부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기랑! 민주당! 오케이! 부산! 부산! 하하하하하하 청년 박지원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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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오늘 저희가 이기는 민주당 행사가 부산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한 25회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어 다음별 투표를 했어요. 이 목강산을 누가 할 것인가. 하하하하 원장님 찍찍 찍었는데 표를 많이 안 났습니다. 하하하하하하 99.99표를 나왔습니다. 하하하하 99.99% 압도적! 그리고 진출을 맡고 계신 박지원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앞으로 좀 나아주니까. 한산으로 전국 하나 하하하하 아무리 자기가 혼혈원장한다고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잘 나아주니까 아니 저 손누은 뒤쪽일숨 소수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원장님 소수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소수하는 게 낫지 소수하는 게 낫지 아니 아니 아니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박지원 회장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정말 재미있게 정말 용기있게 정말 힘차게 펴주실 박지원 회장님께 저는 마이크를 넘기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끝나시면 바로 이어서 토크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나가시면 원장님 나가시니까 우리 또 다 나가자.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안정되시면 제가 제안한 토크콘서트로 또 2부 멋지게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 선사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